안녕하세요 우리는 디오지입니다 저희가 다른 일을 마련해봤어요 홍대에 있던 크레이시토이라는 상가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홍대의 명물인 크레이시토이 커피를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음악 외에 워낙 장기가 많다 보니까 판매 사업에 뛰어들게 됐어요 저희 디오지를 온라인에서만 보신 여러분들이 또 불안해서 저희를 보고 싶다면 저희 디오지가 항상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을 겁니다 바리스타로 배우시나요? 지금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품 설명도 살짝 해드릴까요? 아 그럼 따로도 돼요 하하하하 Follow me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주력 상품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집에 하나쯤 걸어주시면 후진 반지압방도 오피스텔로 변화시키는 아주 위대한 분위기고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구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많은 분 구경하시고 하나씩 방에다 전체 도배에만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디오지를 보러 오시는 팬분들은 특별히 사당 이규계의 권력으로 선물을 드리는 행운도 가죽킬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사랑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주력 상품이 저 안에 있는데 따라오세요 또 제가 이 안으로 다섯 발자국만 들어오면 바리스타로 변신해 있을 겁니다 맛있는 커피와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이 원두 여러분들께 그대로 저는 선사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지커피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시면은 유튜브에 보시면은 많은 피규어들이 꾸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자기한 바품들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집에 예쁜 선반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꾸며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바품들도 다네요 이상 우리는 디오지에스입니다 안녕 또 봐요